다들 호흡기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사실 공연 첫날은 여러분들 함성 없이 박수만 치는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여러분들. 오늘은 정말 완벽하게 뭐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완벽하게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. 신기하네요. 아 좋아요. 네. 네 맞습니다. 그 아미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처럼 완전히 적응을 하신 것 같은데 클래프로 이제 손으로 치다가 아 클래프를 손으로 허벅지를 치다가 머리로도 치고 뭐 옷도 치고 입도 치고 네 다 하더라고요. 지금 지민이가 비옵나고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. 눈이에요 눈. 누가 침을 잡고. 살짝씩 옵니다 여러분들. 아 이거 진짜 비야? 자 여러분들의 우중콘서트에 간만에 가. 어떻게 여러 마리야. 비오면 그냥 그냥 다 그냥 자켜버리고 그냥 다 뛰어야 제맛인데 느낌 왔다. 몸살 왔어 몸살.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다치지 않게 화상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맞죠? 그렇죠? 저는 이번 공연에서 이 박수만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미분들이 재미가 있을까라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이제 모두 신나서 우리도 미치고 아미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잘 즐기시겠죠? 네네네 뭐 그러시겠죠? 아직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우리 일단은 쭉쭉 가봐야죠. 그렇죠. 쭉쭉 가봐야죠. 그렇습니다. 아미분들이 못 즐긴다면 우리가 한 4배로 열심히 뛰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자. 다들 오랜만이여가지고 또 비도 오고 너무 많이 들뜬 것 같은데 그 흥을 마음껏 터트릴 수 있도록 다음 폭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철 손바닥! 아이언 헨! 이즈 아이언 헨 레디? 후우! 아이언 헨! 아이언 헨! Soляются 듬뿍 빌 kann wolf. 아이언 헨. 아이언 헨이드ユ Glaoman Yoong VS We'll let it! We'll let it at you guys. And stage is very easy. 그냥 하고요. Just think후 Making history.